한국에서의 가족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JKJ 팬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순희 지명권 빨간색! 빨간색은 정권장이네요! 정권장은 레드 스파커스는 부키리치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브이로그에서 뛰었었던 선수인데요. 이번에 도로공사가 아닌 정권장에서 네, 이번에 참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운이 좋게 구슬이 잘 나왔고 부키리치 선수를 지명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타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팀들이 염두를 해두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선수 구성을 마쳤을 뿐이지 훈련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정권장 팬들에게 정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 더 우리 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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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